전국의 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4, 발해의 성례가 발전인데요. 여기는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상 매 회차마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변이 없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 레파토리 패턴은 뻔합니다. 이 수많은 발해 이야기들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고조선이랑 비슷해요. 제가 번호를 매겨서 정리를 할 건데 몇 개 제시문이 둥 들어가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발해의 또 다른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가장 클래식한 거. 두 번째는 발해의 몇몇 왕들이 시험에 나오는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 그리고 또 발해 설명 다 주고 다음 나라에서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발해의 유물을 찾아야 돼요. 또 반대로 발해의 유물을 던져놓고 다음 같은 유물을 제작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발해의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또 예전에 과거 한 15일 이전에는 흔히 우리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그걸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토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한강 이남의 지역은 신라가 차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고구려의 땅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누구? 대조영.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들을 데리고 발해를 오픈합니다. 당연히 당나라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 동모산, 산에서 나라를 오픈을 해요. 그리고 이 대조영을 고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발해는 역대 모든 왕들이 자기들만의 애칭, 독자적인 연호를 씁니다. 중국 당나라야.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너랑 대등하다. 그래서 대조영 같은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긴 하지만 촌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조영은 발해를 오픈했을 때 어느 나라 계승의식을 표방했나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정답으로 잘 걸려요.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였다. 이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발해 설명이 나올 때. 이랬던 대조영이 아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누가 왕에 오르냐. 온 동네를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왕. 어? 온 동네를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왕. 무왕이 왕에 오릅니다. 이 무왕은 원래 이름은 대조영이니까 대씨겠죠. 대무예입니다. 온 동네를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온 동네를 무식하게 두드려 팼입니다. 동네 깡패입니다. 보이는 족족 온 나라를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엄청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전에 여진족. 여진족이 이전에 원래 말갈족이에요. 백두산 일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말갈족이 있었습니다. 이 말갈족이 여러 개 부족이 있었는데 온 동네를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이 무왕. 온 동네를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이 무왕이 온 동네를 다 정량하고 다닙니다. 한마디로 동네 깡패. 동네 폭군입니다. 온 동네를 두드려 팼고 다녔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남은 말갈족이 흑수말갈이라고 있었어요. 얘들만 딱 남았을 때 무왕. 얘도 정리하러 간다. 그러면서 자기 친동생을 보냅니다. 자기 친동생이 누구냐면 대무예의 동생 대무네요. 글 좀 아는 애. 근데 이때 흑수말갈이 당나라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다 당나라가 바리에게 연락을 합니다. 무왕아 마이믓다 아이가. 나지만 남은 흑수말갈은 그만 건드려라. 왜? 흑수말갈이 만약에 망해버리면 후방이 깨끗해지잖아요. 자기한테로 쳐들어올까봐. 이때 대문혜 동생은 당나라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왕. 문소린이 아우야. 빨리 가서 흑수말을 공격해. 이때 대문혜가 배신을 땡기면서 당나라로 귀화를 해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이때 분노폭발했던 무왕. 그래? 동생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자기 사촌동생을 보내서 결국 흑수말갈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당나라로 망명. 떠났던 도망갔던 대문혜를 잡으려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때 무왕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어차피 당나라와는 예전에 고구려 때처럼 여기 지역의 넘버원 자리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다. 무왕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대회 원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언으로 옮겨요. 어차피 나중에 싸울 거면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당나라가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왕때 배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수군입니다. 제가 판서를 못하니까 이거를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배를 그린 거예요. 수군을 이끌었던 누구? 장문휴. 장문휴 장군을 통해서 배를 타고 서해안을 띄우게 되면 뼈쪽 삐져나온 곳에 도착합니다. 그 삐져나온 곳이 어디냐면 쌈뚱반도입니다. 쌈뚱반도. 여기를 다른 말로 등주지역 또는 등저우, 덩저우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털어버렸던 게 바로 무왕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육로로도 갑니다. 육로로도 만리장성 앞까지 갔던 게 무왕이에요. 그러자 발해를 봤던 이 당나라. 암소리, 어? 암소리, 잘못됐다. 무왕 잘못됐다. 맞다. 니들 대단하다. 맞다. 맞다. 이때부터 당나라가 무왕을 인정하고 발해를 건들지 않습니다. 자, 이랬던 무왕. 이때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겠죠. 바로 인안이라는 독자적 나만의 애칭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 무왕을 가지고 단독 문제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의 업적을 했을 때. 흑수말갈과 대문의 스토리. 흑수말갈과 대문의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왕의 활동 업적을 오른 것은 장문윤의 수군을 통해서 쌈뚱반도를 점령하였다. 찾으면 정답.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무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오르냐. 아들이었던 문왕이 왕이 오릅니다. 또 변신해야 돼요. 이 문왕은 어떤 왕이냐. 그럴문.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럴문. 나 글 좀 배운 남자. 나는 이제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럴문. 글 좀 배운 남자.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아버지가 온 동네를 두드려 패고 다녔잖아요. 동네 왕따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왕 때부터는 글 좀 배운 남자. 외교로서 풀어나갑니다. 드디어 그렇게 싸웠던 당나라와 친성관계를 체결해요. 왜? 어쨌든 당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시아 지역 넘버 원입니다. 이들과 교류하면서 잘 나가는 선진문물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당나라와 친성관계를 체결했더라면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 당나라의 중앙정치제도였던 삼성육부제도를 땡겨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온 동네를 두드려 패면서 활발한 영토 확장. 그걸 바탕으로 아들이었던 문왕은 이제 수도를 좀 제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수도가 된다라는 상경성이라는 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도 당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의 수도 벤치마킹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100억 있다. 그러면 어떻게? 건물을 지으래요. 어머나, 블로그를 봤더니 브라질에는 쌍팔로 있는 이 빌딩 내 스타일이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당나라 장안성. 당시 수도였던 장안성이 가장 좋은 성입니다. 이거 그대로 만들어줄세요.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상경성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할까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 문제가 나올 때 이거 두 개는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오답이죠. 왜? 삼성 육부제도와 상경성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 애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라고 했지만 말갈족을 마지막으로 털어버려요. 말갈족 중에 가장 힘이 셌다라는 철문, 철문, 철문을 두드렸던 철리부 철리부라는 부족을 복속시킵니다. 이거는 예전에 바래의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어렵게 나올 때 들어갔던 선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 문항 때는 누구와도 교류를 할까요? 신라. 신라와도 교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신라와 바래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왜? 고구려를 계승했던 바래 입장에서는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희대의 쓰레기 원수잖아요. 근데 이때 교류를 해요. 왜? 우리 일본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다 일본 욕하잖아요. 저도 일본 욕해요. 그렇지만 슬프게도 여러분들 필통을 열어보세요. 필통에 일본 펜이 나올 겁니다. 맞죠? 사실 저도 양심 고백을 좀 하자면 무지 무지 가면 안 되는데 가요. 거기 전범기업인 거 알아요. 거길 왜 가냐? 양심 고백입니다. 솜사탕을 사 먹으러 가요. 대신 양심상 솜사탕 세일할 때만 사 먹습니다. 900원일 때. 솜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파는 걸 사는데 또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사드시러 가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돌아가서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일본 싫어해요. 정치적으로는 일본과 대립하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교류하고 있어요. 바래도 마찬가지요. 문항 때 신라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대립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류하고 있다는 팩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입니다. 그래서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정답. 신라도를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를 개설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육부제도가 나왔으냐 하는 말인데 발해 발주. 발해 발주.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뉴스베버킹 신문항 때 국학이라면 발해 발주. 발해는 발주.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고요. 또 발해는 발해 발중. 발해 발주. 발해 발중. 중정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공명정대. 중요한 일은 공명정대학이 이를 처리하는 거. 기억나세요? 신라에는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았던 사정부 외사정. 발해에는 관리들의 비리를 잡았던 중대한 일은 공명정대학이 처리했던 발주 발중. 바로 중정대라는 부서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오면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이거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발해 거니까. 자 그리고 이랬던 문항이 또 아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암흑기에 빠져요. 1대 2대 3대 왕이잖아요. 대조형의 손자. 아 그리고 이 문항은 독자적인 연호가 있습니다. 나라가 크게 흥한다라고 해서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자 문항이 죽고 나서 1대 2대 3대 4, 5, 6, 7, 8, 9 암흑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10대 왕 때 발해의 최고의 정성기로 치닫게 되는 일이 터져요. 그 발해의 10대 왕이 누구냐? 다섯 번째. 바로 발해의 선왕입니다. 이 발해의 선왕은 거의 100년 넘게 만에 드디어 고구려의 옛 땅을 다 찾을래요. 그러자 중국 당나라에서 극찬을 합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에듀웨일 고구려의 옛 땅을 다 차지하자 중국 당나라에서 난리가 납니다. 중국 당나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띵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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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해의 선왕 대단하다. 중국을 기준으로 중국을 기준으로 바다 동쪽의 발해 선왕 너 정말 발해 정말 번성한 바다 동쪽에 있는 발해 너 정말 번성한 해동성구 국가구나 라는 칭호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고 제시문 박스에 제일 잘 들어가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였다. 이거는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그러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게 발해 선왕입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또 넓어진 영토 신라 때 봤잖아요. 없던 땅이 생기면 행정구역 새롭게 개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넓어진 땅 그러면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 거예요. 발해 땅이 아닌 게 발해 땅이 됐으니까 그래서 수도 주변에 액기스 5개 광역시 개념의 5경 그리고 무슨 무슨 구에 해당되는 15부 무슨 무슨 동에 해당되는 5경 15부 62주 이걸 바로 개편했던 게 발해 선왕입니다. 5경 15부 62주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재편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 누구한테 망하냐 거란요 나중에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는 거란요 거란 요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걸 왜 강조를 하냐 거란요 거란 요나라에게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발해가 멸망하지만 또다시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가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태조 왕건의 고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고려는 거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어디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키는 주제에 짜지꺼지 짜지꺼죠. 그래서 나중에 고려시대 때 배우겠지만 고려가 가장 먼저 싸운 이민족이 거란요 거란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해에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는 다 잡아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게 있는데요. 삼성육부만을 가지고 시험에 단독으로 내요. 여기 내용을 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 부분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발해는 특산품이 뭘까요? 발해는 특산품이 띠기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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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겠죠. 그래서 솔빈부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5경 15부 중에 15부 중에 한 개죠. 15개 중에 하나. 솔빈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말이 엄청나게 건강했다랍니다. 그래서 말을 수출하였다. 솔빈부의 말을 수출하였다.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안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잘 등장하진 않지만 건응이라는 독자적인 요소를 사용했다라는 거. 자 정리를 해볼게요. 발해 문제가 나오면 대조형이 건국하였다.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포방하였다. 그리고 수군 장문유를 통해서 쌍뚱반도를 공격하였다. 한때 잠깐 점령하였다. 그리고 당나라와 친성관계 삼성육부 제도를 운영하였고 주자감을 설치, 중정대를 설치하였다. 상경상을 설립하였다. 이거 두 개는 당나라 역량. 그리고 말갈의 천리부를 복속했다. 이거는 문왕입니다. 문왕 때 마지막 남은 문 철문을 열어제깁니다. 그리고 신라와 교류를 위해서 신라도 솔빈부에서 말을 수출. 그리고 선왕 때 해동성국에 불렸고 오경 15호 62주. 그리고 거란 요나라에게 멸망을 했다라는 거. PPT로 갑니다. PPT로 가게 되면 자, 보시면 바레, 고왕 때 처음에는 진이라는 이름이었고 바레, 천통이라는 연호, 그리고 동모산 지역 그리고 요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대조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사로도 많이 나와요. 보세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남쪽 통일신라 신라를 말한 거고 북쪽에는 대씨가 바레래요. 여기를 비워버려요. 가라고 한다. 대씨가 북쪽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바레 내용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무왕입니다. 인한이란 연호를 사용했고 오문 동네를 뚜드려 패고 다닙니다. 특히 동생이었던 대문회를 흑수말갈 정벌에 이용하지만 대문회에 배신 땡기고요. 빡쳤지만 사촌동생 투입해서 결국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시 중국이랑은 싸울 수밖에 없다. 당나라 쌍뚱반도를 어떻게 수군 장문유 수군 여기 보시면 배 타고 이렇게 삐져나온 쌍뚱반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등주지역 덩저우지역 쌍뚱반도 공격 그리고 여기 보세요. 흑수말갈 나오고 와 나옵니다. 동생 대문회 오 막 얘기 나왔죠. 그리고 문화 대흥이라는 연호 그리고 천리부 등의 말갈 마지막 남은 철문을 열어집깁니다. 철문을 열어집깁니다. 그리고 삼성육부제 좀 더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도 그 다음에 원래 중경현덕군대 상경성 당나라의 장성을 벤치마킹한 상경영총부로 수도를 옮기고 바래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앙조직이에요.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조직도를 통째로 던잖아요. 다음과 같은 중앙조직을 가졌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바래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장성 바래의 고구려를 아주 합법적으로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바래는 고구려를 정당하게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힘들었습니다. 삼성육부안의 이 정정당당 정당성 정당성이 바래 최고의 정치기구예요. 그래서 정당성이 보인다. 어허 바래구나. 바래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육부제도인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록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가지고 왔지만 바래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김밥이 있으면 불고기 김밥이랑 참치 김밥이랑 같은 김밥이에요. 다른 김밥이죠. 근데 김밥인 건 김밥인 거잖아요. 그거예요. 삼성육부라는 당나라의 김밥이란 틀을 가지고 와서 바래에서 참치 김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이 뭐냐면 원래 당나라 이름이고요. 바래로 들어올 때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래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당당성 정당성 바래 최고의 정치기구 그리고 보시면 이부호부 가로로 안에 있는 게 원래 당나라 이름인데 우리는 충의의의 지신 유교 스타일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스타일대로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좌사정 우사정 이래서 이원화 두 개로 나눕니다. 당나라는 이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주 발중 발주 주자강 학교 신라는 국학이라면 그 다음에 발주 발중 발중 중정대 이거는 신라는 사정부 외사정 있다라면 발해는 중정대 그리고 문적원은 도서관 책관리하는 거고요. 사빈시는 외교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해선항 때 건흥이란 연호와 함께 이때 가장 넓은 영토 오경 15부 62주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당나라부터 해동 선국 바다 동쪽에 정말 번성한 국가구나 라고 불리였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내요. 어떻게 여기를 가 여기를 나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것은 신라와 발해를 동시에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쉽게 내면 여기를 가 여기 해놓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특히 여기 솔빈부 말이 유명했다라는 거 그리고 상경성 여기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거 그리고 천리부가 여기예요. 누구 때 문항 때 정복했던 거 마지막 그리고 결국 거란 요나라에게 멸망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발해 부흥동이 일어났지만 다 실패로 끝납니다. 특별히 언급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중앙정치조직 삼성육부 중에 발해는 고구르를 계생한 정당당정당성 최고의 정치기구 이원적 운영 아까 좌사정 우사정 그 다음에 유교식 명칭 우리다리 스타일 그 다음에 발주 발중 이제 설명 안 할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특히 오경원 광역시 개념 상경성 상경영총부 이런 것처럼 포함해서 5개 경력시 있었고 그 다음에 10이라고 해서 중앙군이 있었습니다. 발해는 구서당 아 발해가 아니고 통일신라 뉴스페퍼킹 신문항은 구서당 10정 중앙군은 10위 발해는 뭐 이거는 특별히 언급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했던 지도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잡아 드렸고 당나라 관계 처음에는 사이가 나쁩니다. 특히 무항때는 사이가 극도로 나쁘죠. 그러다가 문항때부터 외교로 풀어나가잖아요. 파파처럼 싸우는 게 등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또 중국을 견제하고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발해는 일본과는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신라와의 관계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예전에 정말 어렵게 나올 때 언급이 됐는데 최근 15회차 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진 않습니다. 그냥 음 그런 게 있네요 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대립구도예요. 둘이 대립구도 그리고 발해 성격 고구려 계승의식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발해 문항은요. 외교로서 풀어가는 것 발해 문항 때는 글 좀 배운 남자 편지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에 은동진 올림 드림 쓰잖아요. 그때 항상 발해왕 누구누구라고 쓰면 되는데 고려 국왕 누구누구라고 쓰는 거예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신라 기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 구성 요거는 대조형 때부터 시작된 건데요. 분명히 발해라는 나라는 10명이 살고 있으면 7명이 말갈족이에요. 한 30에서 20% 정도가 3명에서 2명 정도가 고구려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장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발해는 10명 중 7명이 말갈족이잖아.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우린 이렇게 까야죠. 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팩트이긴 하다. 다만 하오에벌 그러나 비록 2에서 3 20% 30% 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싹 다 지배층이다. 그러므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증거로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덤이나 추우니까 온도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기와문이 연화문이 석등 이불 병행상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문화유산들이 전부다 고구려 스타일과 똑같다. 그리고 나중에 봐라. 발해가 망하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려로 다 흡수가 되고 망명되지 않았냐.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는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오답은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 삼성육부 발해의 상경성 상경성 수도는 장항성을 배치마킹한 거죠. 그리고 발해 발효 응? 발해 발효 응응 냄새 응응 당나라 냄새 응응 고구려 양식과 당나라 양식이 콜라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겁니다. 누구냐면 문항의 딸이에요. 반대로 정 해의 공주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발해의 문항의 딸인데 발해 발효 응응 당나라 냄새 발해 발해 어? 발해 발해 물론 안에 은혜할 때 해지만 이거는 아하 고구려를 계승한 무덤이구나 라는 거 오케이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어 중국과 대등하다 나만의 애칭 그 다음에 여기 문항의 공주묘의 황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연아무늬 발해 사람들이 좋아했던 문인데 이것도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문입니다. 끝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빠르고 신속하게 발에 대한 내용을 잡아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justamente 지금부터 성룡이랑 이제 지금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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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해석 해외 해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